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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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할게요. 서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 힘으로 뒷다리 들어주세요. 손을 멀리 뻗으며 상체 살짝 숙여 다리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로스 런지 바운스 두 번 하고 올라올게요. 앞다리 엉덩이 쪽에 자극 집중하며 바운스 내려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파인 진짜 풀면ft. 반대쪽 반대쪽 세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좌우로 이동하며 스키 타듯이 움직여 볼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세요. 손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세요. 손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세요. 스쿼트하며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올라올게요. 계속해서 엉덩이 뒤로 밀며 복부에 힘주고 이동해주세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한 손 위로 뻗었다가 바닥 터치해 볼게요. 바닥 터치할 때 스쿼트 깊게 내려가며 따라해주세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바닥 터치해 볼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사이드 런지 하고 중심 이동하며 무릎 터치해 볼게요.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엉덩이 충분히 자극 느끼고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어주세요. 무릎 높이 들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할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터치할게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한 발씩 앞으로 나갔다가 한 발씩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두 손 들면 뒤꿈치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며 손도 함께 내려주세요. 손과 함께 엉덩이 뒤로 돌아올게요. 제기 차듯 무릎 들며 손으로 발 터치해 볼게요. 두 번씩 터치하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두 번씩 터치하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아, 아, giving me more hearts sky higher than mountains kind of love could turn me inside out 아, 아, wanna be yours ooh, ooh, it's you that I adore ooh, ooh, wanna be yours wanna be yours 한 다리 뒤로 보내 런지하고 서 있는 다리 엉덩이 힘으로 발이 살며시 가져올게요 런지 내려갈 때 상체 앞으로 가볍게 숙여 엉덩이 자극 더욱 느껴보세요 하고싶어 요거е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 런지하고 서 있는 다리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며 다리를 살며시 가져와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숙여 엉덩이 자극에 더욱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내발 기기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들어 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며 호흡 내쉬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힘주고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한번 더 할 수 있어요. 좌우 번갈아가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 입자극을 최대한 느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손을 엉덩이에 대고 반복할게요. 강릉은 차극적으로 스쿼트하고 한 다리 사선 앞으로 킥 차 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킥 찰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호흡 마실 때 스쿼트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다리 킥 차주세요. 서 있는 다리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으로 골반을 잡고 복부 힘으로 한 다리씩 옆으로 들었다가 무릎 접어 앞으로 들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뒤꿈치 들어 머리 위로 손 들었다가 스쿼트 내려가며 두 손 아래에서 교차해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팔을 크게 움직여주세요.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